자 이번 시간에는 연속형 확률변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수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오늘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시작을 할텐데요. 표본공간에 담겨져 있는 실험으로부터 나온 이런 요소들을 실수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변수라고 했고요. 확률변수를 확률로 바꿔주는 함수를 확률함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확률함수로부터 나온 확률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확률함수라고 했습니다. 확률함수에는 이산형 확률함수, 연속형 확률함수가 있는데요. 이산형 확률함수로부터 나온 것을 이산형 확률분포, 연속형 확률함수로부터 나온 것을 연속형 확률분포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장에서는 연속형 확률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익스퍼넨셜 디스트리뷰션, 지수분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분포는 연속형 확률분포 중에서 정규분포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분포예요. 제가 여기서 많이 쓰인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규분포 다음으로 잘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분포 하면 생각, 잊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수분포 딱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제 지수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PDF를 갖고 있는데요. 자, 왼쪽이 PDF, 그 다음에 오른쪽이 CDF예요. 그래서 지수 확률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lambd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lambda x승. 그 다음에 지수 확률 함수는 시간, 아까 제가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 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확률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윗부분에 이 함수를 잘 보시면 돼요. 다시 지수분포의 PDF는 확률 함수는 lambd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lambda x승.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면 이 정도의 식은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DF는 뭐라고 했죠? CDF는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DF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구해볼게요. CDF, FX는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작아? 0까지 작는 거죠. 0 이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수분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PDF. lambda 곱하기 2에 lambda x dx. 자, 이거 적분하시면 lambda, 그 다음에, explanation이니까 역수치에서 나오고, 2에 lambda xx0.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렇게 다 하면 어떻게 되겠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ambda xx0. 자, 그래서 CDF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분포에서는 뭐보다 작을 확률인 CDF를 이용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와 더불어 CDF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이 함수가 굉장히 간단해요. 맞죠? 정기분포 같은 경우에는 PDF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지수분포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Exponential Distribution의 지수분포는 뭐를 모델링을 하냐면 Time, 시간을 모델링을 하는데 Between Some Events, 이벤트 간 시간이에요. 이벤트 간 시간. 자, 이 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 A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B가 나왔으면 이 사이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것이 바로 지수분포이다. 그런데 그 이벤트는 어떻게 생성됐냐면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호화성 분포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뒤에 제가 지수분포와 포화성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분포의 예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 기관에서 어떤 고객들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 도착과 도착 사이에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Inter-Arrival Time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 Customer 1, Customer 2 서비스 기관에 두 고객이 도착했는데 이 두 고객 사이 그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걸리는 시간, 그 사이 시간, 그 간 시간 도착과 도착 사이 시간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지수분포를 사용합니다. 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어떤 전자기기 부품의 고장 간격 시간이네요. 맞죠? 부품이 이제 고장이 날 텐데 하나 고장이 나고 또 다음 고장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고장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죠?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지수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분포의 PD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일단 지수 확률 함수는 지수 확률 변수는 지수 확률 변수는 지수 확률 변수는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 실수인데요. 0보다 큰 연속형 실수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속형 0보다 큰 모든 실수를 갖고 있다. 그 0보다 모든 실수를 확률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확률 함수가 필요한다. 그 확률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Exponenti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되겠습니다. 자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X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람다예요. 람다. 람다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혹은 어떤 단위 면적당 발생 평균수예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단위 시간당 이벤트라고 해도 되죠. 이벤트 발생 연균 수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래서 람다가 파라미터 지수 분포에는 지수 확률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한 개다. 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뭐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0에서 무한대까지 람다 2의 람다 X 승 D X 이거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지수 분포를 전부 적분하면 얼마가 되겠죠? 제가 현종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현종 현종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구간에 대해서 PDF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죠? 1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확률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확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 보면 1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됐고 PDF에 파라미터 람다라는 것까지 알았고 파라미터가 뭐라고 했죠? 파라미터는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람다가 0.4인 경우랑 0.2인 경우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분포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익스프렌셜 데스트리션 지수 분포의 평균과 분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은 람다 분의 1 그 다음에 분산은 람다 제곱 분의 1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뭐 막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 분포의 평균은 얼마냐 람다 분의 1 그 다음에 분포는 람다 제곱 분의 1 람다는 뭡니까? 파라미터 그렇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자 suppose that suppose that the length of a phone call in minutes is an exponential random variable with parameter 1 over 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통화 시간인데 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통화를 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어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x라고 두면 그게 바로 통화 시간이죠. 뭘 따르는 거예요? 지수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지수 분포 지수 분포 람다 10분의 1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음 어 여러분 바로 앞에 도착을 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공중전화 뭐 요즘에도 있으니까요.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휴대폰이 이제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이제 딱 여러분이 도착했는데 바로 다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도착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볼 건데요. 10분 이상 기다려야 될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앞에서 지수 분포 5의 pdf 는 얼마였죠? lambda 2의 lambda x lambda 얼마냐면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cdf 는 어떻게 됐죠? cdf 는 1-2의 lambda x 잘하셨어요. 1-2의 10분의 1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more than 10 minutes 이라니까 그러니까 음 자 여기서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x를 제가 통화 시간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화 시간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x는 통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도착하고 또 한 사람이 도착하고 공중전화에 이렇게 A, B, C 이렇게 도착하는데 이 사이 시간이 이 사이 시간이 지수부포를 따른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 시간 이라는 건 결국 기다리는 시간 이잖아요.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통화 시간 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는 얘기는 아니네요. 맞죠? 통화 시간 왜냐하면 통화 시간이 결국 기다리는 시간 이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10분보다 클 확률이니까 x가 10보다 클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CDF식을 아니까 안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CDF를 그냥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1- P의 X가 10보다 작을 확률이고 이게 뭐냐면 1의 F 12 자 그러면 10을 우리 CDF식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의 10분의 1 곱하기 10 그러면 1, 1 지워주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계산해보면 0.368 정도 돼요. 그래서 10분 이상 기다릴 확률은 0.36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분에서 20분 사이 기다릴 확률은 얼마이냐. 그래서 x가 10과 20 사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써볼게요. P의 X 20보다 작을 확률 빼기 P의 X가 10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F 10 자 F 20은 어떻게 되죠? 제가 조금 이따가 써볼게요. 조금 이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써보세요. 우리 CDF 이용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쭉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승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23 32 자 지수분포에 대한 예제 하나 보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어 A team of underwater salvage expert sell to search the ocean floor for the wreckage of the ship that is thought to have sunk within a certain area 이렇게 됐네요 한 번 읽어보세요. Team of Underwater Salvage Expert. 수중 구조 전문팀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난파선 구조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 팀이라고 보시면 되요. 수중 구조 전문팀이 있는데 난파선의 위치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장이 기훈이예요.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기훈이가 선장이라고 하고요. 기훈이가 박기훈 선장이 비슷한 경험이 있고 이 상황에서 보통 난파선 위치를 알아내는데 평균 얼마나 걸리냐면 한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박기훈 선장이 난파선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하루 이내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난파선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하루 이내에 알아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뭐죠. 그렇죠. 난파선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평균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냐면 남다가 5일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5분의 1 0.2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문제는 뭐냐면 그 걸리는 시간이 1보다 작을 확률이야. 하루 이내에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뭡니까. 맞아요. 바로 cdf니까 f1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 2에 5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약 0.181이 됩니다. 평균 5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 이내에 알아낼 확률은 좀 작겠죠. 그래서 0.18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분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메모리 렛스 프라퍼리티. 메모리 렛스 프라퍼리티. 메모리 렛스가 뭐예요. 그 기억이 없는 기억상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억상실 특성.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불러줬는지 한번 볼게요. 메모리 렛스 프라퍼리티. 메모리 렛스 프라퍼리티. 메모리 리스트. 메모리 리스트야. 어떤 랜덤 베이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메모리 기억을 잘 못해.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서부터 보면 여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면 이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 석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X가 어떤 확률변수가 T시간 이상 진행이 됐는데 맞죠? 여기 조건부 확률이니까 여기 조건부 확률. T시간 이상 진행됐다는 가정하에 어디셔널하게 S시간 더 갈 확률은 그게 좌측이에요. 그 확률은 뭐랑 같냐면 그냥 어디셔널하게 S시간 이상 갈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1번과 2번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1번, 2번. 차이는 뭐냐면 이 기분이 없는 거고 결국 T가 없는 거죠. T는 뭐냐면 그 조건부예요. T라는 시간 동안 이미 왔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 그 과거의 사실이 있건 없건 있건이 1번이고 없건이 2번이잖아요. 있건 없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무슨 짓을 했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억상실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 0이라고 하고 T시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셔널한 S에서 T 플러스 S 이렇게 왔다라는 게 지금 1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뭐냐면 바로 0이고 S가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이 차이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차이는 기존의 과거의 T가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T가 있었다라는 조건화에 어디셔널하게 S 이상으로 갈 거는 그냥 S보다 큰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겠지만 제가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X가 예제예요. 어떤 X가 어떤 기기가 있는데 이 기계의 수명이야. 이 기계의 수명을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뒀어요. 그럼 이 기기가 일단 T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Instrument makes it to T Hours 이렇게 했어요. T시간 동안 작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T시간 동안 작동했다라는 가정하에 어디셔널하게 부가적으로 S시간 더 작동할 확률은 뭐랑 같냐면 It's the same as 그냥 T시간 작동했던 안했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S시간 더 작동했을 그 확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T시간을 작동했던 안했던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Exponential Distribution의 특성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잘 확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전에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기가 T시간 살아있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그 확률은 뭐냐면 Same as Original Lifetime Distribution이랑 같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건데 어디셔널한 S시간에 대한 건데 그 어디셔널한 S시간은 과거에 얘가 얼마만큼 진행되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Memoryless Property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수적으로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자, 수식으로 일단은 먼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확률변수가 있고 이 확률변수가 파라메타가 lambda인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 즉,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이 두 개가 성립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모일 때 x가 지수분포를 따를 때 그러니까 x가 다른 분포를 따르면 이게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x가 지수분포를 따를 때만 이 두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조건부 확률. 우리 2장, 3장 때 많이 배웠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돼서 맞아요. Probability x가 t보다 크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교집합. 그래서 여기가 t가 있고 t 플러스 s니까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크니까 이거의 교집합은 바로 이거네요. 그냥 t 플러스 s보다 클 확률. x가 s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한번 지연이가 대답을 한번 해 볼래요. 지금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x가 어떤 특정한 각보다 클 확률이 지금 분자 분모에 있는데 이거를 적분을 해도 돼요. 맞죠? t보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t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해서 pdf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도 되는데 이 적분을 하면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cdf를 이용하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자, cdf를 이용하자 라고 지연이가 잘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의 x가 t 보다 작은 것. 그 다음에 1 이거는 p가 x가 s, t. 자, 제가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뭐예요? 계속 cdf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뭐보다 작은 확률로 이렇게 작은 확률로. 그러면 우리가 cdf씩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금방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외울 거예요. 1 마이너스 2의 lambda x. 이게 바로 지수분포의 cdf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으면 되죠.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lambda t.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의 lambda s 플러스 t. 그러면 1 다 지워주고 남아있는 것은 2의 lambda t. 2의 lambda s 플러스 t. 그렇죠? 그러면 lambda t, lambda t가 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2의 lambda s.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probability x가 s보다 클 확률이에요. 결국 x가 s보다 클 확률과 같게 된 거죠. 이 식을 쭉 유다하다 보니까 이 식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깨끗이 쓸게요. 그래서 결국은 자 핵심은 뭐냐면 memoryless property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확률변수가 뭐예요? 확률변수가 뭘 따라야 되냐면 지수분포를 따라야 된다. 즉 pdf가 pdf가 뭐 해야 되냐면 lambda e에 lambda x. 이 확률 함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cdf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 식의 속 뜻을 살펴보면 이 조건부 부분 이 t 시간이 이미 걸렸다는 것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으냐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 가정을 갖고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죠? 이러한 가정을 갖고 이런 가정을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현실에는 이 지나간 t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상황에는 이게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맞는 게 꽤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는데 메모리 리스트 프로퍼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 얘기인데 배터리가 100% 다 소진될 때까지 평균 어느 정도 걸리냐면 배터리가 100%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500마일 여행을 하고 싶어요. 500마일 여행을 하고 싶은데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he or she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trip without having to replace the car battery? 이렇게 됩니다. 그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 5000마일 여행을 다 끝마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평균적으로는 10000마일마다 10000마일마다 한번씩 갈아야 되는데 왜냐면 소진이 10000마일마다 되니까 근데 5000마일 5000마일 5000마일이면 10000마일보다 작으니까 5000마일 배터리를 갈지 않고 잘 여행을 할 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를 어떻게 구했냐면 T를 어떻게 했냐면 Number of miles that the battery have been used in prior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있으면 이 배터리가 있으면 이미 이 배터리가 사용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T라고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재밌죠? 한번 이걸 써보면 X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 더하기 5000마일을 더 뛰고 싶은 거야. 그렇죠? 5000마일 트래블 그런데 이미 T만큼 했어. 그쵸? Number of miles 이 T T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뛴 마일이야. 마일리지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T마일리지가 있었다 라는 가정하에 5000마일을 더 달릴 수 있을 확률은 결국 뭐와 같냐면 과거의 T랑 관계없이 5000마일 더 뛸 확률이 얼마냐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는 만약에 메모리지 프로퍼티 를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과정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어 여기서 람다가 얼마죠? 맞아. 람다가 얼마입니까? 람다는 만 분의 1 그래서 만 분의 50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2에 이게 만 분의 5000이 얼마죠? 2 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0.6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0.6 정도 되네요. 0.6 정도로 5000마일 정도는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example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지금 따진다기 보다는 메모리지 프로퍼티 를 그냥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그 전에 이 티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왜냐하면 기존에 얼마만큼 마일리지를 달렸느냐가 사실은 영향을 미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메모리 리스트 프로퍼티 를 이용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복잡한 확률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분포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그다음에 지수분포랑 포화성분포 사장에서 봤던 포화성분포랑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포화성분포는 첫 번째 포화성분포는 어떤 거를 푸는 확률이냐면 specific number of events 어떤 이벤트의 개수예요. 기억나시죠?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몇 개가 일어났느냐 몇 번의 사건이 발생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하는 확률분포가 우리가 포화성분포였어요. 그러면 지수분포는 뭐냐면 몇 개가 개수가 아니에요. 여기 이산형이 아니라 연속형이기 때문에 개수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 포화성분포로부터 이 발생하는 이 사익간격 발생하는데 걸리는 그 inter-arrival time이 바로 지수분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포화성분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청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림에서 청수, 임청수 청수야. 이 그림에서 이 점들 이 파란색 점들은 뭘까? 지금 이 선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 이 파란색 점들은 뭘까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발생한 이벤트야. 이게 고객일 수도 있고 고장일 수도 있고 부품의 고장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이렇게 뚱뚱뚱뚱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t 여기서는 단위 시간당 이 발생하는 이벤트의 개수 이 개수 단위 시간당 다시 써볼게요. 이 중에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는 뭘로 포화성 분포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포화성 분포는 이산형이에요. 이산형 셀 수 있는 이산형 그래서 발생 횟수 그다음에 발생 사건 수 이거를 설명할 때 포화성 분포를 사용한다. 어디에? 단위 시간당 자 지수 분포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보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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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들이 뭐일 것 같아요. x1, x2, x3, x4, x5 자 아까 앞에 그림이랑 똑같아 이렇게 쭉 타임이 타임이 지나가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벤트야. 그러면 이벤트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x1, x2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이벤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러? 우리가 오늘 배운 지수 분포를 따른 거예요. 아주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x는 어떠한 이벤트 사이에 걸리는 시간 이벤트 발생 horrendous 이벤트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이게 도착이라고 이것을 영어로는 Entre-Arrival 타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엔터가 뭐예요? 엔터가 어떤 여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international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inter-arrival 하면 도착과 도착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 그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수 분포로 한다. 그럼 도착은 어떤 분포로 생성이 되요? 그 앞에 얘기했던 포화성 분포. 좀 이제 연관이 되죠. 포화성 분포로부터 생성된 그 이벤트들, 그 이벤트들의 사이 시간은 뭐다? 바로 지수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린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은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좀 헷갈린 친구를 위해서 제가 좋은 예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콜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계속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1분에 몇 개씩 전화가 걸려오냐면 세 번씩 걸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number of calls. 전화가 걸려와.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x인데 s와 t 시간 사이에 걸려온 전화의 횟수.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은 이벤트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이벤트는 어떤 분포를 따라요? 건우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신건우? 맞죠. 어떤 s와 t 시간에 뭔가 전화가 걸려왔어. 그 전화가 걸려온 게 이벤트야. 그래서 그 이벤트. 전화가 걸려온 그 이벤트는 어떤 분포를 따라? 맞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라고 잘 대답해 줬어요. 포화성 분포. 그렇죠? 그런데 지금 3, 여기가 3분이라고 했으니까 단위 시간이 뭐냐면 s와 t 사이니까 t 마이너스가 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분당 3건이라고 하니까 t 마이너스 s당은 몇 건이에요? 이만큼. 3 곱하기 t 마이너스 s.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파라메타는 3 곱하기 t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 하면 빡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수 분포. 그래서 i 마이너스 첫 번째, 여기 이제 전화가 계속 걸려올 건데, i 마이너스 1번째 전화랑 i번째 이 사이에 걸리는 시간, 전화와 전화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뭘 따르냐면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1분당 3개. 그래서 남단은 4.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no call arrives between t0 and t2?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0이고 2면, 이 0하고 2분 사이에 한 건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 이 확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죠? no call. 그러면 no call이라는 거는 call의 개수가 몇 개? 0. 0개. 그러면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포를 쓰면 돼요? 제가 한번 지인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 전지인. 전지인이가 대답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확률인데 no call이에요. no call. 그래서 전화의 횟수를 확률변수 x로 삼으면 x가 0일 때 이런 거죠. no call.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전화가 우리가 이벤트로 보면 이벤트로 보면 이벤트의 어떤 횟수이기 때문에 바로 포화성분포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포화성분포. 지인이가 포화성분포라고 잘 대답을 해줬는데 우리 포화성분포 기억납니까? 안 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돼. 저 앞에. 포화성분포의 PMF야. PMF. 프라벨티메스. 확률. 이거는 질량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상형이니까. 그러니까 x떨야 1에 1합니다. 감사합니다. x떨이. 2가 되는 거고. s가 0이 되니까 2에서 6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포화성분포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mbda가 6인 포화성분포를 따르고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사이에 전화가 한 번도 안 왔어요. 0일 확률은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x가 0이니까 0 팩토리알 2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뭐예요? 6에 0. 그러면 2에 6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0.0025 정도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똑같은 문제인데 익스포넨셜. 지수분포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약간만 다르게 물어본 거야. 아까는 0과 2분 사이에 전화가 하나도 오지 않을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첫 번째 전화가 2분 이후에 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0과 2분 사이에는 안 오고 2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첫 번째 콜이 올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관심 있는 거냐면요. 뭐가 관심 있는 거야? 시간이 관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화 이벤트 발생 간격 시간. 발생 간격 시간이 2분 이상이 될 거라는 거지. 첫 번째에서 0에서부터 2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2분 이후에 첫 번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WI를 쓰면 W, 여기서는 1이겠죠. 첫 번째니까 W1은 뭘 따르냐면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3을 따른다. 됐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W1이 2분보다 커야 돼. W1은 뭐예요? 발생 시간이 2분보다 커야 돼. 발생 시간이라는 거는 첫 번째 전화가 오는 게 2보다 큰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CDF로 바꿔줄게. 맨날 하던 W1이 2보다 작을 확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CDF. 이제는 외우셨죠? 2에 마이너스 2.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 0.00이요. 앞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여기서 0하고 2가 있는데 0과 2분 사이에 하나도 전화가 걸러오지 않을 확률은 결국 뭐랑 같냐면 2분 이후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올 확률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로 본 관형 포화성 분포로 본 그러한 개념으로 푼 문제가 그 첫 번째 바로 전장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수분포로 지수분포 관점에서 문제를 푼 것이 지금 현재의 exam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지금 우리 그 연속형 확률분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지난 시간에서부터 그 일양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비션 그 다음에 정규분포 오늘 지수분포까지 쭉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나머지 연속형 확률분포 감마분포 베타분포 이런 분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번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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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